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배당 얘기인데, 이제 막 그거 키면서 시간을 버는데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몰랐지? 코스피 200 기업들이 이익은 늘어났는데 배당은 지금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이익이 두 배나 늘었는데 왜 배당은 8%나 감소할 거냐. 물론 여기에 착시가 좀 숨어 있긴 해요. 유한타 증권이 분석을 한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 우리 정영진이 버려버린 거죠. 코스피 200 지수. 정영진 모두.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게 대부분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올해 배당이 작년보다 8.3% 적을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정인지 연구원이 이렇게 쓴 건데. 코스피 200 종목을 다 안 건 아니고요. 올해 배당 추정치가 존재하는 114개 종목의 작년 보통주 배당 총액이 32조 6,20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상치가 작년보다 2조 7,100억. 그러니까 8.3% 줄어든 29조 9,100억입니다. 뭐야? 이익이 그냥 계속 든다는데 왜 배당이 줄지? 그건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서 4분기에 보통주에 대해서 9조 4천억 특별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보고 9조 4천억 순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 배당 부분을 빼면. 그래서 삼성전자 착시가 여기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착시가 좀 있어요. 순이익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네이버의 일본자회사 라인 있잖아요. 이게 작년 말에 야후 재팬과 합병을 하면서 발생한 장부상의 이익을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네이버 순이익 예상치가 16조 5,700억인데 작년에 8,5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00%, 20회 가까이 늘었는데 이건 라인 합병에 따른 특별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이 12%가 일단 늘었는데 그래서 배당의 증가는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네이버를 제외하고 본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의 배당의 작년 수준 17조 원대를 그냥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배당상의 착시 그리고 네이버의 순이익산의 착시 이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 대형주들의 영업시적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당 수준은 그냥 유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든지 순이익이 만약에 100이다. 여기에 배당을 20을 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20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냐? 17%예요. 우리나라는 100억을 벌면 17억 배당한다는 거죠.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죠. 배당 비율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게 이것도 차현진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본 말은 또 하지 않았을까? 배당 성향? 아니면 번역할 때 이렇게 된 것 같긴 해요. 저도 예전부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도 익으니까 배당 성향 성향 하는데 하와이유나 하와이두나 비싼 거 아니에요? 하와이두나 그런 거죠. 그래서 17%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이익 100억에 17억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평균이 45%예요. 반은 그냥 배당해서요? 그럼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주식회사가 처음 생긴 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거든요.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가 쭉 아시아로 가서 후추라든지 구하러 갈 때 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독점을 준 거죠. 동인도 회사. 군사도 주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번 프로젝트에 이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했거든요. 논문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500길드 드니까 모아. 그래서 갔다 와서 성공하면 10길드씩 주고 예를 들면 실패하면 휴지우각되고 이런 일종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단위로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번거로운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10년 동안 계속 할 거니까 그냥 나한테 돈을 줘. 그리고 연에 내가 배당해 줄게. 그래서 사실 제 말씀이 뭐냐면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은 시세차익을 노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배당을 받으려고. 그때 동인도 주가가 오르긴 했어도 처음부터 그걸 매매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 이거 장기 배당하겠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원래 주식회사 제도의 설립의 근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글로벌 평균이 45인데 우리는 17이라니까. 사실 그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우리는 어찌 보면 조금 덜 활용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한 거를 주주환원율이라고 하거든요. 주주환원율.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주주에게 이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익이다 그러면 원래 100주 있었던 게 90주로 들어오면 10%씩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주 몫이. 그래서 그걸 주주환원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18%로 글로벌 평균 73%의 5분의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73%.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한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낮은 배당 성향과 주주환원 성향이 사실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 주식의.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그거를 지금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장사하는데 쓰면 된다. 그렇죠. 그거를 글로벌 M&A를 하거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배당도 또 소각도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도 안 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문제다. 투자 발표를 하면 올라가요, 주가가. 왠지 아세요? 그게 만약에 예전같이 이자율이 15% 이렇게 될 때는 투자 발표하고 그러면 이거 헛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자금 운영을 몇 퍼센트로 하겠습니까? 위험한 투자 하겠습니까? 헤더도 안 되고요, 국가증권. 그래서 그냥 1, 2%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적 배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주 판단이 주가의 저평가로 나타나는데 그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주의 일반적인 경향성이고 그러면 그런 주식들, 그런 대기업이 모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미래의 어떤 먹거리, 동력도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저급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수출의 비중이 간만에 좀 올라가는 상황인 모양이죠? 우리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점점 점증했죠.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한국과의 교섭 그리고 경제의 의존성이라는 게 중국이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젠가부터 중국의 비중이 주는 건 아닌데 중국의 절대 어떤 백분율이 주는 건 아닌데 그 비중은 이제 좀 준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비중. 트럼프 이후부터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은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니까 대미 수출 비중이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15%를 넘길 거라는 겁니다. 2004년이면 거의 17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17년 이후에 미국이 한국의 제1위 투자하고 그러니까 수출도 그렇고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이 어딘가 이거예요. 그럼 예전에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인들이 돈 들고 가서 공장 전쟁이 다 어디예요? 다 중국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2010년대 들어오면서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중국화 경영이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제1위 투자국이 미국이라는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40% 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발언도 하고 스캔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있던 경제의 구조를 바꾸려고 대외 경제의 구조를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사실 의무로 향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죠. 전 경연이 2017년부터 올해 1월부터 10일까지 보니까 5년간 누적 대미 수출 규모가 3858억 달러인데 직전 5개년 그러니까 12년부터 16년 대비해서 17.9%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5년 단위로 끊으니까 상당히 큰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같은 기간에 대중 수출은 7357억 달러로 미국의 2배 정도 되는 건데 2012년에서 2016년 대비해 보면 7.1% 증가한 걸로 그쳤다는 거죠. 전체 규모에서는 중국이 2배지만 증가율 증명해서 미국이 2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는데 전체 수출 중에 미국의 비중이 2004년에 16.9% 이후에 최고치인 15%를 전체 만약에 100억 달러 수출했으면 15억 달러면 미국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 2004년 이후에 2011년에 10%까지 떨어졌는데 이후 회복세를 위해서 5%포인트 회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들어왔는데 하나 안 바뀐 게 있죠. 오히려 다 강화된 게 있죠. 미국으로 다. 리쇼링입니다. 가져와라. 그래서 트럼프의 리쇼링이 아니에요. 원래 오바마의 리쇼링이었습니다. 오바마 연간에 처음 나온 용어가 리쇼링. 제조업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민주공항 할 거 없이 미국 내 공장 짓고 미국 사람 쓰고 미국 부품 써라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대외통상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가서 확정하고 정의선 회장도 뭐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게 러시니까 사실 그게 발표만 했지 실 투자는 지금 시작 안 하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자가 되면 굉장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수출이 구조적으로 늡니다. 거기에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가면 거기에 계속 부품을 또 대야 되고 중국도 그런 거였거든요. 중국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동차 부품에 계속 수출하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그렇잖아요. 체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수출 쪽의 어떤 비중의 확대는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현지화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놓은 회사거나 그런 생태계를 에코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은 회사는 이른바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계속 돈이 회수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 미국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력을 어떻게 쓰냐입니다. 여기에 노동집약적인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시스테미칼리 자동화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워낙 우리보다 비싼 나라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력을 좀 슬림하게 움직이면서도 생산성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의 미국 투자 회사들 그런데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월이 재신임이 됐는데 비트코인 값이 또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또...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파월 연임이 인플레에 대한 강력한 신호다. 그래서 어제도 금리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파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금리가 오르면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 암호화 자산에 대한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값이 물론 이제 어젯밤 이후에 장중변동성은 차치하고라도 한 달 내 최저치까지 비트코인 빠졌고 이더리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더리움도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건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리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최근에 좀 많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이 다시 되면서 비둘기 본색에서 매파적인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 바이든이 특별한 주문을 한 게 당장의 어떤 미국 사람들의 특히 미국 저소득 근로자들 서민들의 고통 즉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선거가 곧 다가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패해버리면 다음 대선에 어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거니까 2022년도에 미국 경제정책의 가장 큰 거는 성장률을 높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미국 서민 가계의 생활의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에게 얘기했고 또 제롬 파월도 그것에 부응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것들 조금 약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죠. 마이클 하트넷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금리 인상과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서 2022년도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증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내년? 네. 2022년에. 어렵대요 내년?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죠. 연준의 스탠스가 주식시장이 조금 빠질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뭡니까? 아, 연준이 뭐든 해 줄 거야.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해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축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주식시장에 타격이 오더라도 미국 패드가 중앙은행이 높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예전처럼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또 기업 이익이 지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패드의 정책이 변화하면 주당 순이익의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올해가 인플레이션 쇼크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금리 쇼크가 일어나고 주식시장이 대체로 약할 것이다. 이렇게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화폐도 하락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다. 금리 올라가는 당연히 미국 달러겠죠. 통신 그리고 대형 제약회사 필수 소비자 기업 등 여기를 투자 대상처로 추천을 했어요. 그럴만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각이라면 제약회사 사실 금리에 관련 없잖아요. 제약회사. 상관이 없나요? 제약회사 뭐 있나요? 금리에? 물론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아마 놓고 보면 그런데 제품 가격에 과연 물가라는 게 반영이 되냐 이거죠. 큰 의미는 없겠죠. 물가에 비탄력적이죠. 제약사라든지 이런 데가. 올라도 어쨌든 사야 되는 건 사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형 제약회사라는 게 바이오 신약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또 대형 제약사가 큰 성장률은 또 아니니까 필수 소비자 기업들 제품 가격이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약세장에서 이런 조정 국면에서 이런 필수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뜨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교와 에너지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우스 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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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원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랩원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